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증시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32% 하락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0.64% 3264 딱 2배 되는 수치네요 하여튼간에 0.6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간단하게만 체크해보면 실상 오전 중에 양대증시가 상승폭을 확대시키려던 건 맞는데 상승폭 자체가 코스닥이 훨씬 길었던 점 그리고 동시에 코스피는 낙폭이 보다 좀 확대됐던 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상반된 수치가 나왔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 양대증시를 매수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자 사실상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을 꼽아볼 수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좀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라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상하락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 자 코스피는 뭐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하락 종목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겠죠? 상승 종목 305개 하락 종목 560개 자 근데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647개 하락 종목은 835개 나왔어요 즉 하락 종목이 더욱 많았는데 지수는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이 이에 대해서 가장 크게 견인을 했겠느냐 살펴본다면 당연히 에코프로 BM 오늘 4.18% 상승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3.11% 상승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 투자 심리 외국인들의 매동을 살펴보면은 자 에코프로는 사실상 상승이 출발을 언제부터 했었죠? 에코프로 2월달부터라고 쳤을 때 2월달부터 5월 31일까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엄청난 매도세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은 유별나게 꽤나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2월달 상승이 출발한 2월달부터 현 시점까지 계속되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매수하는 꽤나 큰 매수를 하는 흐름들을 보였다 개인의 물량들을 가져가는 흐름들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매도 비중도 보고 대차장고도 보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뭐 숏 커버링에 대한 내용도 있고 공매도를 포기하고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다 아니다 환매다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에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지금으로서 자세히 분석을 하기보다는 결국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이 상승한 내용 자체 첫번째로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수급을 좀 함께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근래 매동이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연속적인 1,2,3,4,5,6,7,8,9,5,10 10거래일 연속으로 삼성 SDI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오늘 2차전지와 관련돼가지고 좀 투자심리가 살아난 내용이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200달러를 회복하기도 하는 등 테슬라가 상승을 하는 여인을 첫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 그러한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방중을 한다 중국에 방문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두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오늘 한국은 이제 북한의 위성발사가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어 순위를 봤을 때 이 북한에 대한 내용은 7등 그리고 1등은 일론 머스크가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무엇을 먹었나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이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2차전지 투자심리가 좀 살아난 요인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을 지나고 나서 6월 달에는 6월 초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꽤나 발표가 됩니다 자 고용 지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증시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까지도 향후 전망까지도 평가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 지금 사실상 오늘 중국 증시는 또 중화권 증시는 하락했거든요 중국의 이제 5월 PMI 지수가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 이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까지 우리가 분명히 좀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상단 구간 돌파에 대해서 과연 돌파를 좀 해주는 모습들을 보이려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81선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에 흐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양대 산맥 업종들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거시적인 환경이 아직까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